안녕하세요 영통 팬싸에 당첨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정말 긴장을 많이 했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당첨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 저한테 평소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지금 한번 말해 주실래요? 인프피가 나왔어요 저는 인프피가 나왔어요 제 주변에도 그렇고 음악가들 중에 인프피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것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가위바위보를 해서 만약 저를 이기시면 제가 뭔가 귀여운 것을 머리에 쓸 예정인데 한번 해볼까요? 가위바위보? 잘 하시는군요 그러면 1, 2, 3번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번을 고르시겠습니까? 2번을 고르셨는데 이게 2번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군요 참 별걸 다 해봅니다 어쨌든 이거는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옆에 계신 분들의 아이디어였는데 마음에 드셨길 바라고요 이제 그 13일 리사이틀 때 여러분들께 사인을 해서 드리고 싶은데 그때 듣고 싶은 말이나 문구가 있으시면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? 그러면 제가 원하시는 문구 써드리고 저희는 13일 예당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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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